웹 프로그래밍 언어 첫 번째로 자바인데요. 자바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 이 센텐스가 그대로 나와요. 먼저 보겠습니다. 특정 컴퓨터 구조 아키텍처와 무감한 가상의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을 해요. 그로분에 이래서 플랫폼이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자바의 원시 코드를 고쳐 쓰거나 소스 코드를 고쳐 쓰거나 다시 컴파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나오죠. 기존이나 OS 운영체제와 무관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개발도구로 각광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멀티 스레드를 지원을 해요. 멀티 두 개 이상 스레드. THREAD 스레드 그러면 실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얘는 수행 경로를 뜻하는 거예요. 각각의 스레드는 독립적으로 그것도 독립적으로 동시에 서로 다른 일을 처리한다. 멀티테스킹이 가능하게끔 지원해 주는 게 바로 멀티 스레드 기능이에요. 그리고 얘는 바이트 머신 코드를 생성한다. 아까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자바 언어고. 또 이번에는 ASP인데요. A는 액티브. 그 다음에 서버 페이지예요. 서버에서 액티브 활성화된다. 그래서 ASP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윈도우즈 환경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윈도우즈 환경에서 동적인 웹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스크립트 언어이고 그 다음에 서버 측에서 액티브 서버. 서버에서 실행이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ASP 서버. 서버에서 액티브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HTML.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기지. 거기에 삽입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PHP. PHP 같은 경우는요. 얘는 마찬가지로 웹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인데. 얘는요. 윈도우, 유닉스, 리눅스. 모든 운용체제 환경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거죠. PHP. 아까 ASP는 윈도우즈 환경에서만. PHP는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 다 가능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JSP. JSP는 ASP, PHP. 방금 전에 배운 PHP와 동일하게 웹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예요. 다음 중 자바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객체 지향 언어로. 객체 지향 언어로. 자바 언어는 추상화. 간단하게 하는 거죠. 상속화. 물려주는 거죠. 다형성. 여러 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다형성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맞는 거. 그러니까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이에요. 추상, 상속, 다형 이런 것들. 두 번째. 인터프리터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특히 인공지능, AI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거는 자바가 아니고 리습이죠. 리습. LISP. 리습 언어가 해당이 돼요. LISP.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세 번째. 네트워크 환경에서 분산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자바 언어 분산 작업. 맞는 거고요. 네 번째. 특정한 컴퓨터 구조와 무관한 가상의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하므로 플랫폼이 독립적이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센텐스 그대로 시험 문제에 언급을 잘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정한 컴퓨터 구조와 무관한 가상의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보다 플랫폼이 독립적이다. 그게 바로 자바 언어예요. 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 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